안녕하세요 원조사입니다. 오늘도 병어를 경매 받았습니다. 자양삼 병어고요. 32병어는 5마리에 6만 2천원 10마리에 11만 8천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32병어뿐만 아니라 42병어, 3단병어, 22병어도 경매를 받은 상태입니다. 32병어는 한짝에 30마리씩 들어가 있는 걸 30병어라고 합니다. 가장 많은 선호도가 높고요. 42병어는 한짝에 40마리씩 들어가 있는 걸 42병어라고 합니다. 42병어는 5마리에 3만 8천원 10마리에 7만 2천원씩 판매하고 있고요. 42병어뿐만 아니라 3단병어도 경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밴댕이도 경매를 받았고요. 보시다시피 여기는 42병어를 모습입니다. 그리고 42병어뿐만 아니라 22병어도 경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띠 먹갈치도 경매를 받았고요. 한띠 사이즈 4분의 1 상자는 8만원, 반 상자를 15만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먹갈치 물량이 많이 없었는데 그래도 좋은 가격에 경매를 받은 상태입니다. 먹갈치는 진짜 지금이 가장 부드럽고요. 정말 무나 감자에 같이 졸여 먹으면 너무나 맛있는 밥밭 찾이 됩니다. 물이 굉장히 싱싱합니다. 감사합니다.